똑똑, 똑똑똑 이렇게 두 번, 세 번 두드리면 은혁로구나 알았어요 여기요? 얼른 먹어요 먹어요, 빨리 만들어 어떡해 진짜 이 빵 가져오려고 잠옷 입고 한번 옷도 가라니 안 겹쓰고 머리도 묶고 주방아줌마트 찍히면 살고 싶어 띵냐, 속들이 내가 얼마나 눈썰비가 좋은지 모르네 누가 아침 먹고 안 먹었는지 뚜루룩게 하는 사람 앞에서 꼼수수 그런 빵이라고 얼른 먹어요 너가 어디까지는 얘기했어요? 제가 어디에 대한 미스마는 못하잖아요 이 신세를 어떻게 감춰 누가 공짜로 도와준대요? 테이프값은 이걸로 퉁쳐요 그럼 테이프값을 퉁치기엔 너무 염치가 없는데 뭐, 갚아요 갚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? 뭐, 뭘로 해요? 장끼기 같은 거예요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제가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, 없는데 하나 더 하나 더 대목은 하지 말고요 그런 것 좀 해요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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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